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십년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에서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게시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장의 말씀은 앞부분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멸망, 이스라엘의 멸망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느냐에 대한 명확한 결론적인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 24장입니다. 그리고 24, 5장으로 넘어가면 그로부터는 이제 열방, 이방 민족,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장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결론적 이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24장을 읽어보면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녹성 다마수수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15절부터 27절까지를 통해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둘 다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이 너무나 하나님의 심판이 명확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24장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 24장 1절, 2절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인의 성경을 너무 쉽게 적혀있기 때문에 읽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포로대에 온 지 9년째가 되는 회, 10월 10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아, 너는 오늘 날짜를 기록해라. 오늘은 바벨로니아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한 날이다. 자,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에 적혀있는 것처럼 성경의 아홉 번째 해 10월 10일이라는 것은 시드기아 왕이 된 지 9년, 시드기아 왕 9년째 10월 10일이란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포로 잡혀간 날과 같은 날이 되어집니다. 자, 그날을 꼭 반드시 기억해라. 왜냐하면 바벨론 왕 너브간네살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포위 공격을 시작한 날이다. 그 이야기가 11기 하 25장 1절, 예레미야서 52장 4절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그로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난 후에 결국 함락되어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서가라에서 8장 19절에 의하면 훗날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억하고 제 10월에 금식의 날을 정하는데 바로 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애워사기 시작하는 그날을 하나님 앞에 금식한 날로 정하고 애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예언의 말씀 1절, 2절의 말씀의 중요성은 무엇인고 하니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일이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동안 예언했고요. 에스겔을 통해서 5년 정도 넘게 예언한 이후에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의 예언은 느린 것 같지만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성경관입니다. 인류 역사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마치 심판은 절대로 임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역사라는 것이 영원히 흘러가는 것처럼 물처럼 계속 흘러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세속적인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계속 돈을 쌓고 계속 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고 계속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큰 집을 짓고 큰 왕국을 건설하고 자기의 큰 꿈을 펼치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세속적 세계관이고 합니다. 저는 성경적 세계관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종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 최후 심판의 날이 임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언했고 그날이 실제로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스 전체를 읽어보면 이것은 종말의 예언입니다. 그 종말의 예언이 이스라엘의 민족과 연관이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이 있고 아무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여러분이 끝까지 잘 경청해서 들어보면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쯤 오는지도 여러분이 감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40년 가까이 예언했고 예수기를 통해서 5년 정도 예언했던 이 멸망의 날이 심판의 날이 임하였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임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서두로 꺼내놓고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왜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하나님이 정하신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원인, 이유를 아주 명쾌하게 한마디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제목을 그래서 그렇게 삼았어요. 벗겨지지 않는 죄악. 아무리 벗기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죄악. 우리 몸의 때라는 것은 벗기면 사라지잖아요, 어느 순간. 그런데 아무리 벗겨도 계속 때가 나오는 이런 존재. 그것을 가마솥 안에 있는 녹으로 비유했습니다. 가마솥이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녹이 한 번 썰면 옛날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철이 아니기 때문에 녹 썰면 아무리 닦아도 녹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마솥이 완전히 녹이 슬어서 아무리 닦아도 녹이 사라지지 않고 불을 아주 많이 태워가지고 그 녹을 없애기 위해서 막 그 녹을 녹이려고 해도 녹이 계속해서 나오는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은 녹선 가마솥과 같다. 아무리 벗결된 인류에도 도저히 그 녹이 벗어지지 않는 그런 가마솥과 같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죄악이 너무 불이 깊어서 완전히 썩어서 더 이상 제거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서 심판은 임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보면 우리의 삶에 심판이 온다거나 혹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면 어떤 죄악 때문일까요? 한 번 거짓말한 것, 사람들을 속인 것, 혹은 그 이외의 다른 사람을 죽인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죄악을 어느 정도는 감지를 합니다. 사람마다 죄악의 인약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치시고 혹은 성령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말씀해 주셔도 깨달음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돌아서면 또 죄악을 짓는 이런 죄악의 본성 때문에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죄악은 씻지 못하지만 죄에 대한 용서함은 받을 수 있다는 것. 죄는 그대로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용서받을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회계로 나와야 되는데 회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진정한 고백과 죄악에 대한 깨달음과 회계가 있는 사람은 죄악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마솥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회계할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말겠다. 더욱이 이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주민들은 뭐라고 말인지 아십니까? 에스겔서 11장을 잠깐 돌아가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가마솥에 든 고기와 같이 안전하다고 자랑했습니다. 가마솥, 옛날에는 고기나 귀중한 물건을 가마솥 안에 탁 넣어놓으면요. 짐승들이 와서 가마솥 뚜껑이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것을 열고 고기를 훔쳐 먹을 수 없어요. 냄새는 나는데 그런데 고기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해요. 분명히 가마솥이 있는 것 같은데 발로 이렇게 흔들어도 도저히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가마솥 안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유로 삼아서 예루살렘 주민들은 우리는 가마솥에 든 고기와 같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 아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이런 자신감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절부터 14절까지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가마솥을 불로 때워가지고 그 안에 뼈와 고기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너희들이 뼈요 고기들인데 내가 그것을 불태워가지고 완전히 녹아서 물도 날아가버리고 쫄아서 완전히 죄가 되게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버리겠다. 왜 그런지 아느냐? 가마솥이 녹스럽기 때문이다. 아무리 불을 때워도 아니 그것을 녹을 벗겨내려고 해도 벗겨지지 않는 엄청난 그 깊은 이 녹 때문에 내가 고기도 먹을 수 없고 뼈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곰탕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녹선 것을 누가 먹겠느냐. 그래서 나는 이것을 버리고 이 가마솥도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앞에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내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벗겨지지 않는 우리의 죄악성 때입니다. 도저히 씻겨질 수 없는 가마솥도 안에 녹과 같은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나는 너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사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희들의 음행대로 너희들이 음행한대로 심판하겠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성경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출시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 잘 살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는 이 악한 존재들아. 피 흘린 성업이 아니냐? 내가 너희를 심판하고 말겠다는 이야기를 메시지를 결국 던지는데 1절 2절에서는 보라 이미 그 심판은 너희 눈앞에 와 있다 하고 주님께서 경고의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7절로 넘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너 절대 울지 마라. 너의 사랑하는 자 네 아내를 내가 데려가겠다. 그 말을 하자마자 그날 저녁에 에스겔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장가를 갔으니까 아내도 어린 시절에 얻은 아내이기 때문에 사랑스러웠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 아내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사랑하는 자를 데려간다고 했으니까요. 결국 에스겔의 아내는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애통하지 말라. 마치 누가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서 우는 것처럼 애통하지 말고 또 사람이 죽으면 자기 머리에 쓰던 수건도 완전히 던져버리고 머리를 풀고 땅바닥에서 죄를 뒤집어 쓰는데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또 신발을 집어던지고 아 하고 완전히 풀어줘서 애통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너는 신발도 벗지 마라. 수염도 가리지 마라. 수염을 가린다는 것은 부끄러움 혹은 슬픔을 상징하는데 그렇게도 하지 마라. 초상집 음식 먹지 마라. 눈물의 떡을 먹지 마라. 다시 말해서 네 아내가 죽었어도 죽은 것처럼 절대 내색을 하지 마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을 때 절대로 그 사람을 위해서 애도해서는 안 됩니다. 죄인을 위해서는 애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죄인이 심판을 받아 죽었을 때는 절대로 마치 그 사람이 죽음을 안타까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율법적입니다. 율법적입니다. 율법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슬퍼하지 마라.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울 자격이 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은데도 에스겔이 애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와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사람들이 에스겔의 그게 무슨 뜻이냐.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느냐. 또 왜 이런 행동 예언을 하느냐. 뭔 의미냐 하니까 에스겔이 설명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예루살렘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으라는 것이지요. 그 예언을 하고 났을 때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난 뒤에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 바빌론까지 와서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이야기로 오늘 24장은 끝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심판은 죄악 때문에 임한다는 것이지요. 어떤 죄악? 벗겨지지 않는 죄악. 녹성 가마솥과 같이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릇. 예루살렘.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도저히 쓸모없는 사용할 수 없는 회계라고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악을 반박듯이 하는 녹성 가마솥과 같은 존재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회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는 도저히 가마솥이든 녹과 같이 도저히 지울 수 없는 죄악을 가진 흉악한 죄인들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면서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회계가 있었고 거기에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해야만 구원 받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은 느리든지 빠르든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 앞에 죄를 회계하고 예수를 영접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회계할 필요 없다. 예수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다 십자가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니 다시는 회계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예수 믿게만 하면 된다.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런 엉터리 이단도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범죄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이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심정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실제적인 마음 상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심해 보고 싶습니다. 과연 이 사람은 진정한 회계가 있었는가. 벗겨지지 않는 죄악, 녹슨 가마숙과 같은 존재.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 녹슨 가마숙과 같이 깊이 썩어버린 녹은 없을까요? 벗겨지지 않는 죄악의 잘못된 부분은 없을까요? 곧 머지않아 주님의 심판이 말텐데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메시지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계로 이 모든 죄악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매일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비추어서,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알아야 회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회계의 기도로 우리를 정결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회계의 기도를 보실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는 다 용서받고 시선받고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계하는 자를 위해서 항상 용서와 회복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자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벗겨지지 않는 죄악을 지니고 사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